응 그치 그치 맞지 심화야 끝나고 남아 끝나고 남아라 허윤아 너 남아라 너 뒤졌다 뒤졌다 너 진짜 오늘 내가 안나줬어 화윤아 뒤졌다 죽같은 년 응? 잘..잘숨 끝나고 남아 나 아니야 근데 오늘 안돼 안돼 너 남아야돼 싫어 내일 남을게 그래 내일 남아 응 내일 괜찮아? 끝나고 나..나 내일 괜찮아 내일 밤.. 밤새울 수 있어 나도 오늘 스크린 끝나고 야무지게 좀 자야겠다 푹 자고 내일 그냥 아주 특훈을 받아야겠구만 응 누구한테 후려하니 내일 괜찮아? 나..어어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응응 보리 뭐 게임 방송 광고한다고 하지 않았어? 낮에 아니야 낮에? 나 그거 7시에 하는 7시에 해 7시에 아니 6시쯤부터 방송 켜서야 할 때 그러면 스크린 끄고 하면 되겠.. 아니 끝나고 하면 되겠네? 응응 그게 좋을 것 같애 응 아 근데 뭐 굳이 방송 켜고 안 해도 되니까 응응응 앗취 아 드라마 써봐야겠다 진짜 어떡해 에이 아가게 드라마를 쓴다고? 드라마 써봐야 될 거야 이대로 뭐 누가 줄 건 아니잖아 그래 드라마 한 번 써보자 반전 드라마 어때? 좋아요 좋습니다 아 최근에 펜트하우스라던지 그런 막장 드라마 있잖아 아 좀 자극적인거? 서로 이제 통수에 통수를 치고 뭐 어떤 그런게 있고 비리가 있고 약간 그런거 있잖아 펜트하우스 재밌더라고 봤어? 저 펜트하우스 봤어요 약간 반전의 반전 존나 꿀잼 누구지? 남자 주인공 이름이? 주단태 주인공은 아닌데 주단태가 약간 좀 악역인데 존나 뭔가 좀 호감이야 응? 호감이라고요? 존나 호감이던데 나 연기도 좋고 되게 그걸로 미움받거나 그러진 않잖아 나는 데뷔 호감인데 연기도 아 진짜? 여자 입장에서 또 다른가 보네? 응 난 옮겨준 좋은데 응 아우 슈퍼하고 싶네 그 드라마에서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 응 드라마에서만 보면은 이거 찍어야겠네 아 그전에 뮤지컬 배우일때도 좋아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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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판 치킨시 1억 맞죠? 아 이번판 치킨시 10억 드릴게요 아 네 아 진짜 죽을때까지 방송해서 예 한 분께 30억씩 아니 저기 10억씩 드릴게요 응 음 오케이 1등 하면요 네 코살치 그런거 없고요 아니 코토가 좀 원래 한마리에 좀 책임지시는 편인가요? 어 나는 후하지 난 진짜로 저뻘이지 어 진짜 1등 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지? 아 1등 해 1등 하면 좋지 아 1등 하면 나중에 10억씩 줄게 10억씩 줄게 진짜로 어 10억씩 줄게 응 나 자기장 음빨 잘 받으면 모르지 진짜 나 까는 인도 이거 모르는데네 오케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응 이렇게 사기를 올려주시네 우리 안되지? 우리 어디야? 하이 돈이 급해? 저요 아니야? 아 그래? 네 아니 사기를 올려준다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 좀 돈 걸리면 좀 빡세게 할 것 같아서 아니야 아까부터 빡세게 하고 있어 근데 안되네 우리 로족이에요? 네네 그거 어디서 확인하면 돼? 내가 다음부터 확인할게 어 디스코드에 올려주나? 그거 디스코드에 안 올라와 있어?